자 이번거는 강화 갔다올께요 자 붙으면 11억 자 11억 기성용 갑니다 자 기성용 아 이거 금칸은 안붙는데 아 금칸은 나 지금 좀 솔직히 어 자신없는데 자 재물 갈까요 재물 자 알론소부터 재물 가자 재물 3개만 갈게 3개 아 아까 터져갖고 지금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었어 자 좋구요 자 두번째 재물 자 쌈장 용림 자제하시고 쌈장 용림 자제 자 좋구요 투샷 자 흐름 좋죠 흐름 좋아 자 알론소 자 쓰리샷 아 뭐야 아니 3위도 터지는데 4위가 터지냐 자 재물 다시 사올께요 아 요 재물 부트빌인데 자 콤판하니 다시 예요 아 오늘 강화가 너무 엇박자네 엇박자 그쵸 엇박자야 너무 타이밍을 못 맞춰 자 그 다음에 노이어 하나 터뜨리자 노이어 자 500짜리 노이어 아냐아냐 자 재물은 터지기만 하면 됩니다 터지기만 어 이거 포인트 아 포인트 모질라나 10억이라 모질라 하겠다 자 좋아좋아 자 화이팅 화이팅 할수있어 할수있어 자 다들 화이팅 자 다시한번 제발 아직도 추천은 누가 안했어 자 추천안하면 로번됩니다 자 분위기 좋구요 자 마무리 자 요리님 친구가 울지않게 오오오오오옷 자 쓰리샷 터졌죠 자 흐름 타고 자 포인트는 못 씁니다 돈이 없어 자 기성용 자 니들이 뛰든가 자 터지면 내가 그래야지 니들이 붙이든가 자 붙으면 기법 터지면 굿 빡 자 갑니다 Are you ready? 5 4 3 2 1 0 고고고고고고고 고옷 고고고고고고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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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전신할게요